이 시간에는 영미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위 문학 당의정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문학 당의정설이라는 것은 로마의 신 루크레티우스가 주장한 것인데요. 문학의 쾌락적인 기능과 교훈적인 기능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을 즐거운 놀이라고 관저하는 쾌락적인 측면과 문학의 메시지 전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란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18세기의 에세이스들며 시인인 사무엘 존슨이 주장한 것 말하자면 유나이딩 플레저 위드 뷰티, 쾌락과 미를 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동일한 그 전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 시인인 마리안 루는 시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imaginary gardens with real toes in them toes, t-o-a-d, 두꺼비 상상의 정원에 실제로 살아있는 두꺼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19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즈가 시란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 강력한 감정이 자발적으로 폭발되어 나오는 그런 그 낭만주의적 시적 정의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시가 주는 매우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했던 교훈적인 기능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양에서도 공자가 논어 편에서 시를 정의해서 사무사 말하자면 생각이 바름으로 해서 사악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시의 어떤 순기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도 생각할 때에 시라는 것은 어떤 해독작용을 거쳐서 어떤 치유적, 치유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밖에 여러 시적 정의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를 크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해서 말하자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와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시 inaccessible 한 시와 accessible 한 시를 대비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스라 파운드 같은 사람들은 시인은 자신의 시를 이해하려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 또 읽었던 책들 전부 다 읽어야만 자신의 시를 이해한다고 할 정도로 박학다식을 요구하는 반면에 많은 또 시인들은 선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도 인류의 보편적인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accessible 한 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히 오늘은 시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와 인류의 보편적인 그 경험을 배경으로 한 그런 두 가지 시도 우리가 대별된다고 볼 때에 개인적인 경험을 노래한 시와 보편적인 경험을 노래한 시 두 편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경험을 노래한 시로서 로벌 프로스트의 단시 눈가루 말하자면 Dust of a Snow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시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심경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인의 마음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 용액이 포함된 어떤 실험용기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용기에 새로운 그 용액이 첨가되면 말하자면 시인이 새로운 풍경을 본다든지 새로운 경험과 마주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는 곧 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 변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시적인 언어로 표현될 때에 시가 탄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시가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총매가 사용되고 있는가 케이틀라이저 또한 실험용기의 상태가 어떤가 온도와 습도가 어떤가 그리고 주변 환경 등 여타 조건이 어떤가의 시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의 마음은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건 혹은 사물이 그 마음속에 작용해서 시인 자신조차도 기대하지 못했던 인생 혹은 진리의 단면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시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작 과정을 예시하고 있는 좋은 예로 라벌 프로스트의 Dust of Snow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인의 변화된 심경을 간결한 문체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솔 속 나무 가지를 흔들어 내 머리 위에 눈가루가 떨어지니 기분 한결 달라지고 내 망가진 하루의 일부를 소생시켰네 이 시는 우울한 분위기로 기본으로 눈길을 걸어가고 있던 시인의 신경이 까마귀 한 마리가 솔 속 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떨어뜨린 눈가루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전환되는 이런 분위기를 그려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은 눈가루가 나무에 떨어질 때 전혀 다른 생각 없이 시는 까마귀야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할 것이지만 시인의 감정의 변화는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심경이 변화되는 과정을 언급하진 않지만은 죽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시인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 나무와 까마귀의 행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마음의 중악감을 떨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이 죽음이란 솔 속 나무 가지에서 눈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은 아주 일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삶과 죽음을 일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식에 도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까마귀와 눈가루를 흩뿌리는 지극히 일상적이며 비의도적인 그 자연스러운 풍경이 시인의 마음 속에 들어올 때에 시인의 식은 변화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는 매우 개인적인 것을 다루는 것도 있고 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 상태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인 로벌 프로스트가 쓴 아마 한국인들이 매우 애송했던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걸어보지 못한 게 The Road Not Taken이 그런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평범한 시기 때문에 아주 빨리 공감되는 시간인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얼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기 때문에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air had warned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asted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aff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e sweet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ws diverge it in a wood I took the one last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노월한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 한 길만을 선택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서서 덤불 속으로 굽어진 한쪽 길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꼭 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지요. 아마도 더 나은 길을 길인 듯 했지요. 풀이 더 무승하고 걸어주길 바라는 듯 했으니까요. 비록 그 이유 때문에 그 길을 지난 것이 두 길 모두 비슷하게 닳게 해 놓았지만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발자국에 더럽혀지지 않는 채 낙엽 속에 놓여 있었죠. 아, 먼저 길은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었죠.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져 있음을 알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했지요. 나는 한숨지며 이 말을 할 것이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가는 길을 택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신은 인생은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인류의 공통된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탄생이라는 출발점에서 죽음이라는 종착지로 가는 여정 가운데 넣어 있는 사실적이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길은 인생이 선택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말하자면 직업과 배우자 종교 등 수없이 많은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에서 실제 화자는 숲 속에 나 있는 두 길 가운데 더 도전적인 길을 택하였고 그 결과는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징성이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신과 독자가 우리 모두가 인생과 여행 사이에 성립하는 대응 관계에 대한 선지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레이코프 투누가 다음과 같이 이 점을 잘 요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인생을 영유하는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한쪽에서 다른 종착지가 있든 없든 방황하면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인생의 목적은 목적은 종착지, 죽음입니까? 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은 경로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여행 도중에 만나는 방해물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때때로 광도를 만날 때도 있고 좋은 자는 여행의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없는 여행이 때때로 상당히 어렵듯이 인생에도 우리가 좋은 조력자가 없이 여행할 때 인생을 살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전한 여행은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어디까지 내 인생은 어디까지 여행을 해왔냐 이제 아직도 아침인가 황환물협인가 황환물협인가 야말로 목적지가 가까운가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전을 계산하는 것은 이정표라고 했는데 이제 이정표를 보면 내가 여행한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은 교차로라고 했는데 또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 많은 교차로를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직진할 것인지 좌회전 우회전 할 것인지 그때그때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다음 종착료로 가는 그 길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산과 재능은 여행 도중에 식량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여행 중에 식량을 만들어내듯이 경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하듯이 우리가 재능이 만약에 없다면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어렵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스트는 다양한 개인적인 경험을 노래한 시가 있고 가재한 길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을 노래한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여러 시들을 통해서 시적 경험 속으로 시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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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